미국 로이즈앤아주 뉴올리언스의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앞에서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조셉 에스케나지의 10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퇴역 군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조셉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태평양 함대를 일본이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당시 참전했는데요. 일본군의 공습으로 미국인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루 뒤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했습니다. 퇴역 군인들과 응급구조업을 운영시켰습니다. 자선재단의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노병들의 희생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을 둘러보며 전쟁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참전용사들. 자신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한 그들의 빛나는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폴란드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우연히 발견된 물품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으로 장식된 촛대와 식기류 그리고 화장품 용기들인데요. 모두 400여 점에 달하는 이 물품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 정권이 동맹국들과 함께 600만 유럽계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확살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때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 유대인들이 숨겨둔 것이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강제 수용된 유대인 대부분이 숨진 만큼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물품들도 그대로 잊힌 건데요. 80여 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물건들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는데요. 비록 가슴 아픈 역사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임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카 잎은 마약 코카인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볼리비아에서는 고산병 해소 등 다양한 민간요법에 코카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카 잎 씹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이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코카 잎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축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코카 잎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카 잎을 씹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전통 문화인 만큼 볼리비아 내에서는 코카 잎의 상업화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히 금지되고 있는 코카 잎이 자유롭게 허용한 것입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히 금지되고 있는 코카 잎이 자유롭게 허용한 것입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포르투갈 나자레는 거대하고 성난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의 성지입니다. 올겨울 폭풍으로 큰 파도가 몰려오자 서퍼들은 나자레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핑을 펼쳤는데요. 이곳 북쪽 해변 앞바다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5,000m 깊이의 바다협국이 있는데 이런 지형이 파도를 증폭시켜서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역시나 집채만한 파도가 쉬지 않고 몰아치자 모두에 의지한 서퍼들이 아슬아슬하게 그 위를 오르내리는데요. 파도를 향한 서퍼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